안녕하십니까 실전용어의 진수 바이블용어의 강민구입니다. 75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영어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10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위키드 교활한 자들은 shall be turned 옮겨질 것이다 into here 지옥으로 그리고 for the nations 모든 나라들이죠.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면 데트 절이 뒤에서 형용사절로 꾸며주고 있죠. 데트가 주어 역할을 하고 forget isn't 누구를? 하나님을. for 왜냐하면 the needy 그 가난한 사람들은 shall not always 늘 be forgotten 잊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the expectation 그 기대함 누구의? of the poor 그 가난한 자들의 기대함이 shall not perish 소멸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forever 영원히 arise 일어나십시오 o lord o 여호와 she let have not not 하지 마십시오 man 사람들로 하여금 prevale o usee하게 o a o o c o that what how the hithan 여기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더 네이션스, 나라들이 메인호우 알게 하십시오. 다음 세부즈, 그들 스스로가 투비, 뭐뭐라는 것을, 뭐죠? 버텀인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게 V라고 볼 때 얘가 사실은 보호 역할을 하는 거죠. 셀라, 왜, 스탠디스트, 석이십니까? 더 당신은, 멀리서 올리도 오, 여호하시오. 왜, 히디스트, 숨기고 계십니까? 더 당신은, 디세어프 당신 자신을, 인 타임즈, 그때, 언제요? 어버 트러브, 재난의 때에. 더 위키드, 사악한 자들이, 인 히스 프라이드, 그의 교만함으로, 더 스, 펄시큐우트, 박해하고 있습니다. 더 푸얼, 그 가난한 자들을, 렛트하게 하십시오. 그들로, 테이큰, 여기서 취하다, 라고 하는 것은, 빠지다, 그런 뜻이죠. 인어 디바이스 이스, 그들의 꾀, 그 꾀가 뭐냐면, 그들 스스로가, 해부 이메진드, 고안한, 그 꾀에. 폴, 왜냐하면, 더 위키드, 그 사악한 자들이, 보즈, 자랑스러워하며, 어비스, 할츠, 디자이얼, 그들 스스로의 마음속에 있는 희망을, 앤, 그리고, 블레드스, 축복을 하기를, 커비티어스, 탐욕스러운 자들을, 그 탐욕스러운 자들은, 더 롤드 여호와께서, 어버허드, 증오하시는, 이 어버허드의 목적어가 이 흠이죠. 이 흠이 바로, 커비티어스를 가리시는 거죠. 더 위키드, 교활한 자들이, 스루 더 프라이드, 그 교만함을 통하여, 어버허드 스 컨테넌스, 그들의 표정에서, 요게 주어가 되겠죠. We are not sick, 찾지 않습니다. 애프털 가드, 하나님의 길을, 가드 하나님께서, 이즈 나트, 계시지 않다, 이 노히스 통스, 그들의 혀 안에, 그러니까, 찬양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그 도를 전하지도 않는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즈 웨이스, 그의 길은, are always, 항상, 그레이버스, 여기서, 이 문장이, 이 구어라서, 난해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레이버스가 사실은, 극심하다, 그런 뜻이죠. 나쁜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견고하여, 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저치먼트, 당신의 심판은, are far,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about all of his sight, 그들의 눈에서, 왜 멀리 떨어져 있느냐 하면, 하늘 높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뜻이죠. 바로, for all his enemies, 그의 모든 적들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이죠. 퍼프트, 여기 퍼프트, 뻐끔뻐끈 담배를 피우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마찬가지로, 멸시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at them, 그들을, 교만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he, 그가, said, 말하기를, insult, 그의 마음속에, 아니, 나는, share not be moved, 옮겨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가, 견고할 것이다, 라는, 자기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그 복, 이라는 것이, 뭘, 왜냐하면, 아니, 내가, share never be, 어, 이게 실제로, 어, share never,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미래에, 이런 일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뭘, in adversary, 역경이, 빠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마우스, 그의 입은, 이즈, 푸우 오브, 컬싱, 저주로 가득하고, 디시트, 앤 프라우드, 속임과, 사기로, 언더리스 통, 그의 혀 아래, 이즈, 이따가, 미치프 앤, 패니티, 못된 짓과, 헛땜이, 이, 그가, 아, 시티스, 앉아 있다, 인어, 럴킹 플레이스, 어, 은밀한 곳에, 어, 더 빌리지스, 그 마을에, 인어, 시키드 플레이스, 비밀의 장소에서, 도스한다, 이, 그가, 멀덜, 살인을, 디, 인노센트, 무지한 자들을, 이스 아이스, 그의 눈이, 알 프리빌리, 비밀스럽게, 세트, 바라보고 있다, 어게인스 더 푸얼, 가난한 자들을, 이게 무슨 얘기죠? 숨어서, 기위를 엿본다, 그런 뜻이죠. 이, 그가, 라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인웨이트, 기다리면서, 시크릿니, 비밀스럽게, 애저 라이언, 사자가, 이니스 된, 그의 구울에 숨어있는 것처럼, 이, 그가, 라이트,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인웨이트, 기다리면서, 투 캐치, 잡기 위해서, 더 푸얼, 가난한 자들을, 그리하여, 그가, 더 스 캐치, 잡으면, 더 푸얼, 가난한 자들을, 웬, 그때, 이, 그가, 드로우트, 끌어당겨서, 힘, 그를 가난한 자들이죠. 인투이스, 네트, 그의, 소굴로, 끌고 간다. 히, 그가, 크라츠드, 웅크리고 앉아서, 앤, 험브스, 바짝 엎드려, 힘, 세어, 그 자신을, 그리하여, 더 푸얼,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매일 포, 떨어지게, 바이스, 스롱원스, 그의, 강인한 팔 아래, 히, 그가, 헷새드, 말하기를, 인 히스 하이트, 그의, 마음속에, 갓 하나님께서, 헷스 폴같은, 모든 걸 잊으셨다. 히, 그가, 히, 히 드, 감추기를, 히스 페이스, 그의, 얼굴을, 히, 그가, 네버시, 얼굴을 감추셨기 때문에, 보시지 않는다. 히트, 어떤 것도, 범지를 뜻하는 거죠. 이제 장면이 바뀌었죠. 어라이즈, 일어나십시오. 올롤드, 오 여우와, 오 가드, 오 하나님이셔. 리프트업, 들어올리십시오. 긴 핸드, 당신의 손을, 폴가트, 있지, 나트 마십시오. 더 헌부, 가난한 자들을, 롤폴, 어찌하여, 도스 하나요, 더 위키드, 사악한 자들이, 컨템, 정지를, 가드 하나님을, 그가, 헬세드 말하기를, 인 히스 하트, 그의 마음속에, 도 당신은, 여, 드나 리퀘얼,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찾지 않는다는 거, 이트 그것을, 보응을, 죄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도 당신은, 헬스트 신, 보셨습니다. 이트 그것을, 볼 바로, 도 당신이, 비 호디스트, 관찰하셨다는 거예요. 미스 치프, 그, 악행과, 스파이트, 앙심, 악의를, 그리하여, 투 리콰이얼, 보답하실 것이다, 이트, 그거에 대해서, 이, 딘 핸드, 당신의 손으로, 더 부활, 가난한 자들이, 컴밋드, 드리기를, 힘세하프, 그 자신을, 언뜻이, 당신에게, 도 당신이, 아트 더 해퍼, 도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브 더 파텔리스트, 고아들에게, 브레이크, 깨뜨십시오, 도 당신은, 디 암, 그 팔들을, 오브 더 위키드, 그 사악한 자들을, 앤 그리고 디 이브 맨, 그 악인들의 팔을, 시크 아우트, 찾아내십시오, 이스 위키드니스, 그의, 그들의, 이게 그들이죠, 사실은, 그 사악함을, 언제까지, 또 당신이, 파인드, 더 이상, 난 그 어느 것도, 파인드, 찾을 수 없을 때까지, 더 롤드, 여호와는, 이즈 킹, 왕이십니다, forever and ever, 영원히, 더 힛든,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울 페리시드, 열망할 것입니다, 아울 오이스 랜드, 그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스무게이버스,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이뤄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구조 분석법을 통해서, 시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이버 우크레인, 땡큐,